서울시는 새해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공회전 차량을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이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직접 공회전 시간을 재는 방식이어서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에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있었다며 단계적으로 열화상 카메라 단속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열화상 카메라와 온도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 운영한 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며 터미널과 차고지, 관광지 등 2,700여 곳은 중점 제한 장소로 분류돼 있습니다.